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원의 제시예요. 오늘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주제인데요. 혼모통증을 대처하는 스트레칭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리게 되면 계속 한 자세로 똑같은 근육이 쓰이거나 한쪽 근육에 부화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육이 뭉치거나 뻣뻣해지면서 통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트레칭을 통해서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동작들을 해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선 손목터널 증후군 자가진단법을 가져왔어요. 팔렌테스트라는 건데요. 손등을 서로 맞붙인 다음에 손끝이 바닥을 향하게 해서 1분 동안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1분 이상 유지를 했을 때 손끝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든다 하시면 스트레칭으로 손목터널 증후군을 예방한다기보다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해볼 동작들은 매일매일 따라해도 부담 없는 쉬운 동작들로 만들어졌고요. 오늘 따라해봤던 운동 중에서 이 동작을 했을 때 제일 너무 좋았다 했던 동작이 있다면 딱 하나만이라도 외워두셨다가 꾸준히 해주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른쪽 손을 왼쪽 어깨에 올리고 왼쪽 손을 쭉 펴줄게요. 그대로 정면 90도로 손목을 올리고 엄지손가락이 옆을 보게 손을 돌려줄게요. 다시 손 돌아와서 내렸다가 손목을 접어서 올리고 옆으로 어깨에 올린 손은 팔이 움직이지 않는지 체크해주세요. 이제 손가락이 왼쪽 옆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손 전체를 몸 안쪽으로 접었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이제 다시 손등이 정면을 바라보게 돌아왔다가 엄지손가락을 손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그 상태로 손을 몸 뒤쪽으로 90도 접은 상태에서 손가락 전체가 옆을 보도록 손을 돌려주세요.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대쪽 오른쪽 손을 쭉 펴줄게요. 손 정면 90도로 올렸다가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옆을 보게 돌리고 다시 정면 손목만 돌려서 팔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이번엔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옆을 바라본 상태에서 손 전체를 몸 안쪽으로 접었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손등이 정면 엄지손가락은 손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대로 몸 뒤쪽으로 손목 접어주고 손가락 끝이 모두 오른쪽 옆을 바라보게 손을 돌려주세요.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제 아빠 다리로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양손을 양옆으로 쭉 뻗어주세요. 엄지손가락을 손 안쪽으로 말아 쥐고 그대로 어깨 쭉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유지할게요. 누군가가 내 손을 바닥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어깨는 으쓱되고 있지 않게 쭉 내려주시고요. 이번엔 내 손가락을 먼저 말아서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주먹을 줄게요. 그대로 손등이 천장을 보게 팔을 뒤집고 주먹이 아래로 떨어지게 어깨가 점점 올라가지 않게 귀와 어깨는 계속 멀어져 있어요. 날개뼈를 쓱 끌어당기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날개뼈를 쓱 끌어당기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마지막 동작 해볼게요 테이블 자세에서 손목을 돌려서 손가락 끝이 내 무릎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대로 엉덩이가 발 뒤꿈치까지 가서 닿는다는 느낌으로 무게 중심을 뒤로 조금만 가져갈게요 대신 손목이 뜨지 않을 정도까지만 가주세요 이번엔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게 손을 뒤집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엉덩이로 무게 중심 가져가 볼게요 손목은 뜨지 않을 정도까지만 무게 중심 뒤로 보내주세요 30초 갈게요 섬겨별을 따라서 자막을 돌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면은 뜨지 않을 정도만ets의 조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용 거기를 모여주세요 카레인의 음색으로 편한 편으로 gymn이 남아있어요 제자리로 돌아오고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이번엔 책상 위에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마사지 해볼 건데요 팔꿈치 전체가 책상에 닿도록 팔을 내려놓고 반대쪽 팔로 반죽을 밀듯이 천천히 마사지 해줄 거에요 이번엔 바닥에 있던 팔의 손등이 천장을 바라보게 뒤집어주고 다시 한번 마사지 해줄게요 반대쪽도 해볼까요? 밀대로 반죽을 쭉쭉 밀어내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뭉쳐있던 팔 근육들이 시원하게 풀어지는 걸 느끼면서 내려가 보세요 이번엔 바닥에 있던 팔의 손등이 천장을 바라보게 뒤집어주고 다시 한번 마사지 해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스트레칭 어떠셨어요? 팔목이 조금 가벼워지고 시원해지신 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일상적인 손목 통증의 원인은 우리가 손가락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을 사용을 할 때 손목 그리고 팔꿈치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사용이 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팔꿈치 위에다가 손바닥을 대고 주먹을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해보면 이쪽 근육이 움직여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손목이 통증에 있다는 거는 이 손목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경추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서 팔꿈치, 손목, 손가락을 지나는 신경 중에 어느 한 곳이 눌려 있거나 뻣뻣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평소에는 손목이 별로 안 아픈데 운동을 하면 손목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플랭크라든지 암워크 같은 운동 때문에 생기는 손목 통증은 체중의 부하가 손목에 과도하게 실리는 경우도 있고 운동의 자극점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손목이 과하게 일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런 운동 중에 손목, 무릎, 발목처럼 특정 부위가 자주 아프거나 통증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그럼 오늘도 다노티비와 함께 내 몸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하루 보내봐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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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